안녕하세요 오늘은 길롤이라는 지역으로 아이들과 가고 있어요 아이 바이올린 선생님이 바베큐 겸 수영장 파티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고 여기는 마늘 농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좀 시글틱하죠?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여기 저거 자꾸지인가? 저거 자꾸지인가? 아니 저거 자꾸지인가? 아 그냥 워밤하니까? 어때? 추워? 추워? 그쪽은 6ft. 6ft. 그쪽은 괜찮아요 그쪽은 괜찮아요 여기가 6ft. 6ft. 내 아끼는 잘 못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가 나가는거지? 네, 그녀는 알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너무 깊은데 여기 들어가 봐봐 여기가 너무 뜨거워요 그냥 뜨거워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 스윙핑폴은 너무 이쁘게 놨어요 코로나 이후로 수영을 그만둬서 지금은 2년 3년이 지났잖아요 아 수영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어요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도 엄청 더운 날인데 이쪽에는 쉐이드가 없어가지고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덥다 요고르 치킨? 아 네 다행히 요고르 요고르 오우 네, 모두 좋네! 이것은 한국 음식을 사용하십니다. 네, 한국 음식입니다. 제 왁이 통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짬뽕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짬뽕? 짬뽕? 네, 그리고 당근에 넣어 Juliet. 전장찌개는 어떤가요? 전장찌개는 전장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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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장찌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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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백결제가 너무너무 예뻐요. 추위 좀 봐. 이 시장찌개는... 이 시장찌개는... 그리고 이 시장찌개는... 이 시장찌개는... 이 시장찌개는... 이 시장찌개는... 이런 여름에... 이런 수영장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없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관리하는데... 다 돈이거든요. 이 잔디랑... 이 트리... 이것도 레드우드 트리인데... 이거는...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여기...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자르면 안 되는... 그런 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 선생님이... 이거랑 저거... 이런 나무 다... 트림하고 정리하는데... 3,500불을 달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엄청 엄청 더워요. 그리고 오늘... 마침 제가 중고로 뭐 살게 있어가지고... 픽업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란주이 머신이 있는데... 엘지 거에요. 원래 보통 란주이 머신이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서랍장을 밑에다 달면은... 좀 높아져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게 저희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높낮이가 틀렸었거든요. 마침 그게 중고로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65불을 사기로 했어요. 이게... 300불이 넘더라고요. 원래 그냥 새 거를 사려면은... 지금 버스터시리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걸려요. 저희가 이 동네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 냈었지? 1400달러 정도 낸 것 같은데... 1400불 조금 넘게 내고 살았었어요. 지금 얼마야? 지금 방 한 개짜리 여기 렌트가 2배 이상인데... 10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제일 싼 게 2600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거는... 다 3000불 이상해요. 방 한 개가 지금은... 다 너무 비싸졌어요. 진짜 옛날에... 아 옛날에도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싼 거였죠. 아맞... 왠지 montaeding 중... 진짜로 인수할 거야. 샤워진 lookin' 약간 아픈 비싸움. 그런데 아무것도 안äv어... 하이,, 하이,,, 하이,,, 다 똑같은 거에요, 다 똑같은 거에요, 5불 더 디스카운트 해줬네. 원래 65불인데 친절하게 좀 도와주시네요. 땡큐. 땡큐. 위가 더 굿딜.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자기네들은 조그만 란쥬이 머신이 들어가 있는 거를 새로 사서 저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딜에, 급딜에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김에 레이크 가려고 해요. 여기가 레이크가 쭉 둘러진 동네거든요. 그래서 동네가 정말 정말 이뻐요. 기억나 여기? 여기 이쁘지? 우리 여기서 밥 먹었었는데 기억나? 지금 저녁시간이 됐거든요. 치킨이 먹고 싶네요. 그래서 양념 통닭을 사러 갑니다. 투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동네가 페리카나 치킨이랑 비비큐 치킨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초이스가 많아졌어요. 오늘은 페리카나를 하나 투고를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코펄티노 지역인데 이 모래는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명란 핫도그 페리카나 치킨. 배고파. 배고파. 저 명란 핫도그는 항상 사람이 많아. 그리고 설빈도 있어요. 설빈. 여기 있다. 추억의 맛 페리카나. 아 이거 투고만 하면 돼. 피카파켓 하기만 하면 돼. 투고? 일레인? 사람 많다. 이게 얼마냐면은 반반 치킨을 시켰거든요. 38불 74 사전이에요. 와.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야? 한 46,000원 되려나? 47,000원? 저 옛날보다도 진짜 많이 올랐네. 무 한 개 더 달라고 했더니만 2불 50전 내야 된대요. 2달러 and 50센. 그래서 됐어요 그랬죠? 그거까지 하면 진짜 얼마야? 지금 38불인데 40불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서 준 거 한 개만 먹자 뭐. 이 동네에 또 BBQ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사먹었는데 아니 양념이 너무 조금이야. 양념을 너무 조금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양념을 아끼시나 모르겠네. 만약에 이거 보시면은 양념 좀 더 많이 주세요.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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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양념 소스? 배고프지? 반ox counter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배고파서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맛있어요. 저번에 먹었을 때 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저희는 마저 치킨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